하나님 아버지, 늦은 이 가을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의 새벽,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께 구합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들, 오늘은 고개를 들어 높은 하늘을 보기 원합니다. 좌우 옆으로 멋지게 물들어 있는 오색 단풍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 아래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마른 낙엽도, 오늘은 마음을 담아서 다시 잔잔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밖으로 나가서 찬 바람 속 맑은 공기도 마시기 원합니다. 그 바람의 숨결이 들어와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창조의 신비를 우리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신인지 감수성을 깨어나게 하시어서, 우리의 오늘이 탄성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사랑만이 온전한 참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햇빛과 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풍파가 그치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들이온 어두운 그림자도 사라지게 하시며, 이 시절을 답답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마주하는 가족부터, 일터에서 얼굴을 보는 동료들,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를 묻는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주님,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어서, 우리로 사랑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미소로 대하게 하시고, 비꼬는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건네게 하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절이 참 어렵습니다. 새벽에 배달된 신문엔 암담하고 답답한 소식만 가득합니다. 편을 가르고 폭로하고 비방하고 속이고 세계가 참 비정합니다. 집값은 오르고 전세는 구할 수 없고, 장사는 안 되고, 상점은 문을 닫고, 이제 생존과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은 늘어갑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백신은 아직 멀었다고 하고, 우울하고 답답해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급속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절이 참 험악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체념하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주님 굳게, 굳건하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하고 냉혹한 세상에서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자리에 앉아 함께 먹지는 못해도, 먹을 것 챙겨 보내고, 얼굴 보고 만나지는 못해도, 전화를 걸어 한부를 묻고, 하루에 한두 번 답답해할 사람들, 외로워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살피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지금까지 아름답게 지켜온 은퇴장무님, 원로 장무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정성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소망교회를 이룬 귀한 신앙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노후의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사시는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활력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으로 주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선거를 받고 난 후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손가락에 있는 혈관종 제거 수술을 받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빠른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엊그제 계단에서 넘어져 목뼈와 눈과 눈 사이가 골절된 권사님이 또한 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책을 찾게 하시고, 속히 뼈가 붙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단한 골수이식이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폐혈증으로 그만 급히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제 막 교수의 직에서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급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착한 종, 너무나 안타까워 유족들이 슬퍼합니다. 오늘의 장례식에 하나님께서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조심스럽게 모이는 노회입니다.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노회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드는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울 지혜를 모으는 노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의 마음과 힘을 합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로 사도들과 초기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로 지혜와 개시의 영, 사랑과 능력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비상한, 비상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생생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오리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예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오리 길을 가다가 담예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두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오리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예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 아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제 사울로 새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빌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말씀을 보았는지 또 까먹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가 여러 곳으로 번져나가고 또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로 간 빌립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셨는데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빌립이 두 곳에서 전도를 했죠. 하나는 사마리아에서 다중, 대중들을 향해서 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매체로 사용하신 것은 표적과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옆도 하나님께서는 가사지역으로, 광야지역으로 그를 보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보면 이 두 가지 유형이 복음 전파의 유형으로서 서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스스로 피해가는 또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하셨다기보다는 그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가사지역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의사자를 보내셔서 그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런데 가사지역으로 갈 때에는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마리아에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궁금해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도록 하는 그런 또 다른 루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달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었다기보다는 빌립을 믿는 빌립의 표적을 보면서 먼저 믿는 그래서 하나의 단계를 거쳐가는 그래서 물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서야 성령 세례를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성령 세례를 주는 그래서 단계가 나누어지는 그런 복음 전달의 과정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사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함께 세례를 주시면서 그는 그가 누구냐 여기 성경에 말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본래적인 초점을 갖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의 이야기만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가 그 복음 전달의 루트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데 때로는 사람들을 먼저 보게 한 다음에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 다음에 다시 복음으로 다시 끌고 가시는 본질로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처음부터 복음으로 향하여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이 훨씬 중요하다. 말씀이 매우 값진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믿게 되면요. 한 단계를 더 거쳐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빌립을 거쳐가면 빌립을 믿었더라. 또 이렇게 빌립을 믿은 다음에 빌립이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했다가 빌립을 따라가다가는 그 다음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면 다시 한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물론 그를 통해서 갈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도 또 그런 루트는 루트를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에는 말씀 안에서 그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복음 전달의 유형들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또 다른 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에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화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를 만나시는 또 다른 유형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양한 또 하나의 루트를 통해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썬더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의 경험과 아주 거의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 성교사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후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을 이제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고 또 준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올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사올이 여전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전히라는 말은 앞에 있는 어떤 말을 받고 있겠죠. 어떤 상황을 받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반이 죽었을 때 돌에 맞아 죽었을 때 8장 1절은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사올이 스테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을 보면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는 스테반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8장 3절에 보면 사올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작은 공동체들 가정마다 들어가서 남과 여자들 남자와 여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미 열심히 초대교회 교인들을 색출하고 찾아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재판의 자리에 그가 서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모습들이 이제 여전히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올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가서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의 열심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가 그냥 그 동네에서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종교 재판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자발적으로 저 멀리까지 가서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돌아오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메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예루살렘이 좀 밑에 쪽에 있습니다. 맨 밑에 가사 지역이 나오고 쭉 올라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쭉 따라서 올라오시다 보면 갈릴리 호수가 끝나고 오른쪽 지점쯤에 다메색이 보이죠. 그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참 한 200km 정도 걸린 거리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겠다. 그러니까 이미 피하여 간 그 사람들을 가서 잡아오겠다. 이 정도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자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울에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느냐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잡아오라고 하면 가서 잡아올 수 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다메색은 다른 나라이죠. 이미 수리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당시에는 나바테아라고 하는 왕이 왕 나바테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 아레다 사세가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도 회당들이 있었으니까 이방 지역에 많은 다른 나라의 회당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 회당들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취외법권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로마 정부가 어느 정도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로마와 아레다 왕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로마를 도리어 증오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다메색에 가서 대제사장의 어떤 공문서 정도면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역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올이 그 정도의 어떤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그럴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찾아나가는 초대교회 귀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이런 유의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의 그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에게 적절하게 다가가셔서 하나님께서 또 그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사올의 이 모습을 보면 그 종교적 열심이 보통이 아니구나. 물론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열심만큼은 대단하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만 열심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을 적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그를 바꿔놓으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훨씬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 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성질, 성격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인품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대처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올에 의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분은 굉장히 이미 열심히 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담회세까지 초대교회 교인들을 잡으려고 담회세까지 갈 수 있는 용기 이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로마까지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복음 전당하겠다고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죠. 사올에 이 사올에 그 변화된 모습 전에 이미 그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신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를 완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올이 길을 가다가 담회세계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참 재미있는데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헬라우 성경을 읽을 때 또 오는 감동이 있고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오는 감동이 있고 또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들을 읽을 때마다 오는 또 다른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헬라우 성경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만 또 한글 성경으로 바꿔서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올이 길을 가다가 헬라우에서는 구별해서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우리 한글로서는 이 두 가지가 또 한문을 사용해서 그렇지만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되는 언어인데 2절을 보면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사올이 어떤 사람을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 도를 지금 따르는 사람들을 가서 잡아오겠다. 이런 거에요. 여기서 이 도라고 하는 말은 호두라는 말을 썼는데 호도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엑소도스잖아요. 엑소도스. 그렇죠? 길. 길에서 벗어난다. 호도스라는 말 썼지 않습니까? 여기도 길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뿌린 씨이라고 할 때도 여기도 호도스입니다. 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길도 가리키고 있고 또 하나의 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그 길.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또 호도스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길,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쓰셨는데 여기서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3절을 보면 사올이 길을 가다가 재미있잖아요. 이제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그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이제 그는 도리어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길에서.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글 성경에서 아주 재미있게 나타나는데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만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올이 길을 가다가 다메세계에 가까이 이르더니 가까이 왔을 때쯤에 한 200km 되는 길을 그 사람이 지금 그곳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그 빛이 어떤 빛일까? 나중에 사올이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보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만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서 만났느냐. 사올의 행적을 보면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사올이 예수를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단호하게 만났다는 이유는 바로 이 장면일 겁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빛을 비추어주시는 이 장면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빛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건 너무나도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가 빛으로 그렇게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4절이 아주 극적인 장면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올아 사올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 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는 지금. 사실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인데 그들은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다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지 예수를 잡으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너는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하나 일치. 교회는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 초대교회 교인들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의 권위가 이 정도 크다. 우리가 요즘에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교회의 권위가 이 정도로 크다. 그러니까 너희들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너희들 큰일 날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위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종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좋은 어떤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바람직한 우리들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초대교인이 들었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앞에서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욕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초대교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었다. 이걸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 내가 먹히는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 저들이 지금 예수를 지금 이렇게 핍박하는 거다. 예수를 핍박하는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었던 그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왜 너희가 나를 핍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너희들 우리 박해하면 예수 박해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소리 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당할 때에도 아 이거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올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공간보검서에 유한보검서에 많이 나왔던 말씀이죠. 나는 누구다. 나는 양해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뭐 쭉 말씀하셨던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접근하시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바로 바로 그 예수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도 그를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그에게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게 계시는 주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